뉴질랜드와 남아메리카 남부에 서식하는 집게 턱거미가 집게턱을 최고 시속 30km로 움직여서 먹이를 공격한다는 사실이 미국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미국 스미스소니언협회 국립자연사박물관 헤나우드 박사팀은 집게턱 거미류 14종을 고속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한종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속 250km로 적을 물어뜯는 파나마 흰개미를 비롯해 주로 개미에게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지만 거미에게서 이런 방식으로 사냥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연구팀은 집게턱 거미가 턱에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방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해부학적 구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